으하하하 Join the applause, clap with the applause, open the jaws and sing Everybody, this is the life, this is the life, music and party Anybody, join the applause, clap with the applause, open the jaws and sing 와, 아리스 즐거울께네 놀이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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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비내리는 놀이동산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몸비내리는 놀이동산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몸비내리는 놀이동산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지금 놀이동산에 오셨으니까 먼저 놀이기구 먼저 타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주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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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이거 안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탔는데 이거 다 썼나? 나 이거 기억이 안 나 지금 어떡해 고마워요 진짜 왜 이러지? 뭐야 왜 이렇게 mentally 타는 거야? én이 hit 아 왜 oso comes 아아! 아. 난 물을 딱이나 줄게. 와. 난 왜 내장을 이렇게 젖는 거야. 야. 야. 야! 다행히 첫 번째 고리를 넘어갔고, 조금 있으면 보물스러움에 도착한다고. 하지만 이게 끝이야. 이거 때문에 기다려줬어. 뭐해 거기 없으면 알았거든. 이겨. 다행히 지나갔어. 야 저기에 부족들이 있어. 어디 살려주세요. 주우야 주우면 도와주, 시간을 빠져나이자. 주우면 도와주, 시간을 빠져나이자. 아아. 아아. 어. 어 너무 쉬워. 오사 살라고 막을 낚아. 너 누구야? 아 정말. 너 누구야? 야 계수가 아니야? 계수가 나. 어? 남자 한 명 있는데 남자? 그게 누구야? 남자 누구야? 형도가 안 보여줘! 그게 누구야? 남자가 누구야? 누구야? 제시카 맞는 것 같은데? 제시카 맞지? 남자야 누구야? 누구세요? 저 뭐야 누구야 누구야? 뭐야? 야 은지연 아니야? 저 뭐하는 거야? 언젠가는 데 이런 경우가 보여요 저 바보 아니야? 지원아! 야 이름빛 다 보여! 제시카 제시카! 지원 형! 아니 이름빛 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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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야 은지연. 야 진짜. 야 진짜. 아니 제살사. 뭐하는 거야? 아니 제살사. 뭐하는 거야? 야 여기도 안했어. 아니 여기 지원이하고. 지원이하고 식하는 거. 거의 우리 뭐. 예? 우리 토론에서 못 풀 줄 알았어. 영원히. 왜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고생이. 원닝맨. 동물의 왕국. 예수입니다. 야. 오오오오. 동물의 왕국. 박만. 여기 안 먼저 잘 어울리는 거야. 동물의 왕국인데. 난 고생인데. 고재석 씨는 매토기고, 주석실 씨는 인탈락, 인종욱 씨는 호랑이, 대리 씨는 원숭이, 하아 씨는 펭귄, 송지우 씨는 고양이, 이광수 씨는 기린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은 은지현 씨는 은지현 씨 별명인 펜다. 펜다? 펜다야. 다 그. 제시카는요? 제시카는 깜찍하니까 토끼. 그저, 이거도 되게 싫은가요? 언니가 통지 더 잘 어울린다. 약간 살모살얼 아니야? 여성한테 살모살얼 아니야? 아니, 아니, 얘는 대부분 다르길래. 살모삼은 뭐야. 약간 코브라 품이 있는 약간. 오늘 각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최종 미션에서 아주 유리한 것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션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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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흔, 흔, 흔 흔, 흔 우엉